안녕하세요. 홀식매입니다. 오늘도 아틀레이로 출근했는데요. 음... 제가 잠깐 컴퓨터를 바꿔서 아마 해상도가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아틀레이라는 게임 자체의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은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고요. 지난화의 차는 유래를 많이 받았죠. 이유인 즉슨 새로운 조합을 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 아이템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북보충의 실이랑 별조각이랑 등등 재료값도 보충해야 되고 또 우리 요정들의 월급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죠. 그리고 요정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 만들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의뢰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시험을 보죠. 오늘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벨호에 채취를 간 푸슈를 유리 원료를 만들도록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어? 아... 파논이가 만들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헤헤... 다시... 해벨호로 가고 차근차근 알테나이물부터 만들까요? 좋아. 레시피 좋아. 알테나이물 하나만 만들면 되죠? 아... 증류수가 부족하네? 아하... 해벨호에 물이 좀 있나요? 물이 좀 있으니까 푸슈가 증류수를 좀 얼른 만들어라. 안된다. 그러면은 증류수가 필요 없는 영양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샤리오 치즈부터 하나 만들까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둘 다 하나씩이죠? 음... 증류수가 필요해. 그동안 샤리오 치즈를 만들겠습니다. 하나에 하루 걸리고요. 증류수가... 음... 그래. 만들 수 있을까? 원심블리가 여과기를 사용한다. 하루 걸려. 증류수가 하루에 하나였던가요? 두 개였던가? 잘 됐을까? 어... 어... 좋아좋아. 일단 샤리오 치즈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영양제랑 알테나이물인데 유리 원료를 왜 이렇게 못 만들지? 설마... 하루에 하나인데? 증류수가 다섯 개 모였으니까 레시피 좋아. 알테나이물부터 만듭시다. 하나 만들고요. 여과기에 유발을 사용한다. 하루 걸려. 열심히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법시다. 잘 됐을까? 어... 좋아. 어? 지금 바쁜데. 열려있어요. 흐흐흐흐흐. 미안하군. 또 부탁 좀 해야겠는데 괜찮겠나? 아하... 마비로는 다섯 개. 마비로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아이템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받을 텐데 시험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미안해, 더블러스. 아하... 아이쿠야. 다섯 개 있거든요. 그럼 잠깐 푸슈가... 푸슈가 만들어야겠다, 이거. 한 번에 나가려면... 파농이 그... 파농도 만들까? 아니야, 파농이는 해베로의 물. 잠깐 이렇게 바꿀게요. 그동안에 영양제를 만듭시다. 하나 만들고요. 열과기를 사용한다. 하루 걸려. 다행인 것들은... 다행인 사실은... 그나마 만들어본 아이템들이라... 100%네요. 잘 됐을까? 오호, 좋아, 좋아. 아... 유리 원료는... 아, 하나가 부족하네. 잠깐만, 써봐. 유리 원료 만드는 동안... 만들 거 있나 보자. 어, 레벨 2 성계. 이 성계를 좀 눌리면은... 레벨 2 성계가 되지 않을까? 오리지널 조합으로. 어쨌든 오늘 만들 수 있는 거 또 생각해 볼까요? 근데 하루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어하... 크래프트는 하나 만들까? 하루에 하나네요. 유발을 사용한다. 아, 맞다. 시험 범위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잘 됐을까? 음, 좋아, 좋아. 이제 유리 원료가 됐겠지? 오, 어, 어... 아, 좀 넘었구나. 넘는 건 괜찮아. 그럼 다시... 후슈님께서 헤벨로로 가시고... 환용님께서... 증류수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녀옵시다. 녹은 좀 있나? 녹 47개. 어, 많다. 적은 36개. 많은데? 그러면은 적 대신에... 청을 만들고... 그쵸. 증류수를 표한트 시키자. 그리고 판용이가 원래 하던 거 하죠. 원래 하던 거라면 뭐지? 아, 없구나. 음... 뭐가 좋을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밀랍? 밀랍 만들고 있나? 누가? 밀랍 불타는 모래 만들고 있고... 판용이는 다른 거 만들자. 분유나 유... 아, 유당 만들어야... 이것도 은근히 필요하죠. 오케이. 그걸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두고 다녀오죠. 아마 오늘 시험범도 나왔을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갈까? 어디에 가볼까요? 일단은 보고부터. 어, 루벤. 8월 15일이... 낮의 풍부스시. 우리 쓰는 축제도 있고... 근데 어차피 축제는 담력... 담력 시험밖에 안 가서... 음? 뭐지? 루벤씨 안녕하세요. 자아르브르그에서 처음부터... 아, 아... 자아르브르그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 생각이야. 여기서 돈을 벌려면... 제 손을 좀 거쳐야 될 텐데... 헤헤헤... 일은 잘 돼가냐? 유래의 통역. 오, 완벽해. 알테나이물부터. 다 됐어요. 좋아, 좋아. 자기 포수다. 500원 벌었고요. 다음은 유리 원료. 다 됐어요. 오! 800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는 영양제 3개. 다 됐습니다. 좋아, 좋아. 헤헤헤. 오늘 내가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마지막. 샤리오 치즈 5개. 다 됐어요. 좋아, 좋아. 오, 6,800원. 새로운 노래. 은퇴한 작업은 이 정도였군요. 는 없고요. 그래. 소문. 어, 소문이 있다. 웬일이야? 들을래요. 오오. 렌킨술도 그런 조합이 있을지도 모르지. 어, 이게 뭐야? 봉인을 시키는 그런 주술인가? 뭔가 그런 게 있나 보죠? 오, 오, 그래요? 이 아킹. 너한테는 기대를 걸고 있다. 왜, 왜 저걸 알려줬을까? 후결씨. 81원짜리 가치가 있는 그런 얘기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요? 아, 반하느냐? 그것은 카네 모치의 모자의 이라인이다. 으, 떠올려 본다. 맞을 것 같은 건. 이게 로렐라의 비늘로 충당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죠. 건넨다. 와, 이건 야스케다 보스야. 960, 아, 926원. 다른 건 없겠죠? 전보는 도구 3개 혹시 있나? 그것은 카네 모치의 모자의 이라인이다. 떠올려 본다. 맞을 것 같은 건. 어, 타레 가루가 있긴 한데. 아, 안 돼, 안 돼. 없다. 그래, 이야기. 어허. 갑시다. 무기정. 음? 헤헤헤헤헤. 시칼이 마치 새 것처럼 잘되게 됐어요. 아저씨한테 인사만 한 거 없죠. 아저씨. 어, 무기를 개조하러 왔나? 이야기. 헤헤헤헤헤. 아저씨의 금발이 그리워요. 흐흐흐흐. 가발 같은 건 못 만드나? 그쵸. 굳이 발모제가 아니어도 될 텐데. 연금술로 발모제보다는 가발 만드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아카데미. 흐흐흐. 시험 범위. 아직이네. 20일이 지나야 나오나요? 아, 한 번 더 나와야겠네. 아, 어서와. 이야기. 안녕하세요. 흐흐흐흐. 이리 작성에 안 맞나 봐. 사주실 게 있나? 무쉐 좀 팔까? 어, 이거 좀 팔리겠다. 400원 벌까요? 한 400원 벌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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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또 팔 게 있나? 어, 아이패드. 이건 5닙밖에 안 되니까 무쉐는 15닙이나 사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죠. 이야, 이야긴 했죠. 고마워. 또 오렴. 헤르미나 선생님 해봐. 어, 헤르미나 선생님께서 뭘 보고 계신거지? 아, 아내애은 엘피일이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뭘 보고 계셨어요? 아, 이거야. 이 흑수저. 이 흑수저. 이 흑수저. 이 흑수저. 수정, 멋지지 않네? 이 요산한 광택이 어울린나. 예쁜 수정이네요. 어디서 사오신 건가요? 오우. 흑수한다고?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런 보석을 만들 수 있으면. 아, 하긴 지금도 그렇죠. 제가 보석만 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죠. 헤헤. 당연히 만든거지. 이 수정은 적을 만났을 때 그 적의 체력을 흡수해버리는 무기라고. 어허. 굉장하네요. 그런 도구는 참고 속에 나와있지 않던데. 아, 아하.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오리지널 조합인가 보다. 물론이야. 내가 생각했는 거니까. 이건 수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유리이고 검게 보이는 것은 연금 쓰레기. 이거다. 유리 원료랑 산업 폐기물 합치면 나오는 건가 봐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자,邪魔하니까 가입하자. 나도 모르게 만드는 법을 모두 알려줄 뻔했네. 자, 방해되니까 돌아가가라. 아,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 전부 알려주시면 좋을텐데. 공유 좀 하면 좋을텐데.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힌트를 얻었죠. 저번에 잉그릴쌤은 활기찬 빗자루에 힌트를 주셨고 이번엔 흙수죠. 잉그릴쌤의 밥. 아, 엘필 어머, 엘필 무슨 일이지? 아마리 부라부라 하지 않으니 모텨아마스 시간가あるなら 勉強하자. 류현을 할거야. 알겠습니다. 흐흐흐흐 괜히 말코올다. 알죠, 에리반. 아하 도서관에 있나봐요. 노르디스 에리반. 야, 워낙에 저의 집으로 왔는데 왜 그러니? 노르디스 너는 오리지널 조합법 없니? 이 정도는 집이狭아진 것 같다. 네, 기숙사 방이 좀 좁은 것 같아. 어허 그렇구나. 에리만의 조합도 생길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잘 지내고 있어? 조용히 하라고. 새로운 지식 아하 없는 것 같아. 고급 지식 흐흐흐흐 이제 다 끝났나?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아. 이제 웬만한 책을 다 읽은 것 읽었나 봐요. 어쨌건 간에 시험 범위를 보러 왔는데 안 나와가지고 조만간 다시 와야겠네요. 시그 잘했어. 오! 오! 아이치아 희마そうだ 나 잘 있어. 흐흐흐흐흐흐 어허 켄의 사비가 되기 때문에 잊지마 알겠습니다. 흐흐흐 헤헤 안녕하세요. 엔델크 엔델크 어째 오늘 목소리가 좀 더 그윽한 것 같은데 9강 앞에요 너는 엔델크를 어떻게 생각하나? 엔델크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 올해는 좀 무투데히 꼭 나가보죠. 아이템을 잔뜩 만들어서 프로벨 교회 안녕하세요 기도하러 오셨나요? 이야기 고민이 있던 사람이 밝은 얼굴로 이 교회를 나가는 걸 보면 정말 부러워요 기도 이번 시험을 꼭 잘 볼 수 있기를 괜히 불안하네 왠지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험 범위가 나와봐야 하니까 오늘 일찍 돌아가죠 공방으로 돌아다니까 아 나가볼 걸 그랬나 일단은 만들고들 있고 오늘도 만들게 있을까요 리본 아 맞다 이걸 사려고 했는데 안 사놨네 곶고충해심이랑 별모래를 좀 사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달 펜던트에는 달의 가루가 들어가고요 별 목걸이 이거 얼마씩 걸리지? 4일 4일 어 흑수저 오리지널 조합은 이제 만드는 법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는구나 이것도 그러면 오리지널 조합인가 보다 달 펜던트랑 별 목걸이 만들면 나흘씩 지나니까 한 27마리를 되겠는데 조금 애매한데 알테나의 상체악은 중화제도 있고 영양제가 없구나 샤리오 기름이랑 알테나의 물 물도 없고 영양제도 없군요 이쪽에는 없고 다음은 풀 속성 유당 아 유당 말고 차라리 알테나의 물 이런 거 만들어라 증류수를 쓰긴 하지만 이렇게 놓고요 음 그럼 오늘은 그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조금 비쌌던 거 아 잠깐만요 여기도 있었죠 유리 원료가 충분하면 이걸 만들텐데 얘는 일단 패스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라비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구나 일단은 그러면 밀어두고 오늘은 이거 만듭시다 리본을 만들지 여기도 묘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얻었나? 이게 3일 걸린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세공 도구를 사용한다 3일 걸려 아 잠깐만요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4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리본 만들죠 만들래 아 설마 1%에 걸리지 않겠지 잘 됐을까? 오 리본이 그냥 리본이 아니구나 굉장히 예쁘다 근데 분명히 노란색 묘목 속을 사용했는데 붉은색 보석에 박혀있네 아이템 왜 리본이 불속성일까요? 리본 굉장히 눈에 띄는 리본 눈에 띄니까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워지지 디자인은 임금님이나 기사들을 의식해서 만들어봤어 아하 C블러스네요 아이템 좀 늘어났을까? 오늘 얼른 나가서 시험 범위 보고 올게요 얼른 시험 범위가 나와야지 데뷔를 할 수 있을텐데 올해 8월 1일에 치르는 콘테스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가크래프트 코메트 포트플럼 술 깨는 약 리피아민 만들어봤죠 알테나의 상처약 아 이거 안만들어봤다 레벨 1 성계 벌꿀 분유 술의 근원 요굴링크 유당 정화탄 알테나의 상처약이 없구나 아 저걸 만들어야겠네 일단은 좀 메모를 할게요 음 다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불안한게 일단 알테나의 상처약이라 리피아민도 딱 한 번밖에 안만들어봐서 조금 그 등급이 낮았던 것 같아요 음 이번 시험 좀 어렵겠다 코메트도 만들긴 했었는데 아하 아하 메가크래프트 그래그래 제대로 예습해둬야지 공부할게 있나? 없는거 같아 하긴 여기서는 복습은 불가능하죠 없는거 같아 빨리 가서 공부할까요? 아이제 시험범이 나온거 봤니? 요점전의 노트 좀 공유하자 보습실이라면 저쪽이야 헤르미나 선생님의 방 오 이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아 그래 굉장히 뭔가 보라색 연기가 가득 차있죠 헤르미나 선생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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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약을 보고 웃는 여자 음 아 새로운 독약이 완성됐거든 어떻게 웃지 않고 견딜 수 있겠니? 오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 약은 굉장해 어떤 생물이라도 그 자리에서 저세상으로 가게 되지 그 말은 즉슨 이것도 오리지널 조합이란 얘기겠죠 굉장하네요 그런 도구 창고추에는 나와있지 않았는데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물론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독이 작용하면 우선 몸이 절여 오지 이 말은 뭔가 마비약이 들어간다는 소리 같고요 아하 숨었냐? 흐흐흐흐흐 이 약은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내 아버지일까? 이미 이런 약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부터 양심 잃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흐흐흐흐 몸이 절여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졸리게 돼 이건 독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한 내 최소한의 양심이야 아하 싫어 아직은 실험을 했지만 선생님 저 학생이에요 선생님 어허 그리고 잠든 후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않지 아직 실험을 해 보지 않았는데 네가 한번 실험 상대가 돼 볼래? 흐흐흐흐 흐흐흐 사요 나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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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 할 일이 많아서 요새 돈 많지? 시험공부도 해야 되고 갑시다 어머 어서와 안녕하세요 서로 열심히 노력하자 사고 싶어요 이거, 이거죠? 국보 증의실 아, 이거를 한 5개 살까? 저번에 6개 샀죠 또 6개 사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살게 별 조각인데 돈을 좀 맞추죠 한 1000원어치 맞추면 되겠는데 12개 사고 C를 4개 삽시다 1000원어치 샀죠 이제 됐어요 할만한게 있나? 아, 돈케라이트가 아, 그래 저번에 일식날 아, 케르 갔어야 됐는데 어? 제글러스 풀이 99개 있는데 30잎이라고? 600원 벌까? 별 모래 값 벌고요 별 모래 값 벌고요 오,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이제 됐어 고마워 또 오렴 웬만한 의뢰보다 받았는데 600원? 혹시나 의뢰 있나 보죠 없을 것 같은데 오, 너구나 무슨 일이냐 의뢰 아하 귀신 웃음 벗어 6개 아, 이것도 은근히 구하기 힘든데 당장 건넨다 좋아 좋아 자, 이게 보스다 이거 2개는 계속 있네요 아, 밀랍도 쓰려고 만들긴 했는데 줄까? 뭐, 너라면 금방이겠지 당장 건넨다 좋아 좋아 소문 미안 쓸만한 얘기 없고요 그냥 말하자면 돈을 받아서 듣는 얘기 더 재밌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후회하자치 어떤 일이냐 아하 오늘도 반하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의뢰 어떤 의뢰가를 할까요? 이건 갱신이 안 됐네요 그렇구나 그래 안녕하세요 난 예전의 모험자를 했었지 난 예전에 모험자를 했었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서 시험 춤도 좀 하고요 오, 너 왜 자고 있니? 증류수가 없구나 그럴 줄 알았어 알테나의 물은 헤베로의 물은 29개 있고요 그래 네가 증류수를 만들어야겠다 밸런스가 맞으려면 불타는 모래 밀라 18개가 있고 중화재 청은 23개 좀 더 만들어라 증류수 대신에 얘가 채취를 가져 아, 채취가 아니었나? 알테나의 물이었죠 두 개 만들었네 알테나의 물을 어디다 쓰였던거지? 아, 이거였죠 두 개 있으니까 영양제 만들어줘 퓨어가 영양제를 만들고 아, 만들지 못하는구나 만들지 못하는구나 이럴수가 그러면 PP란 둘이서 증류수를 만들고요 파농이가 파농이가 아, 이게 안 뜨는 이유가 재료가 없어서 안 뜨나? 그건 아닌 것 같죠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 둘이서 채취를 닫나 해별호로 보내고요 후추가 영양제를 좀 만들자 오? 못 만드네? 정말 재료가 없어서 안 뜨나봐요 그렇죠 아하 괜히 괜히 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계속 중화제 청 만들고 너는 뭘 만들래? 유당도 좀 필요하고 아, 시험범위 좀 본 다음에 시키죠 일단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봅시다 일단은 메가 크래프트 4개, 어, B급이고요 4개 필요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간단하죠 그 다음에 코메트 코메트에는 원석이랑 연마제 중화제 C플러스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요 일단은 넘어가죠 포트플럼 플럼 4개랑 불타는 몰이 1개 D플러스급 포트플럼이 조금 문제다 포트플럼이랑 그 다음에 술 깨는 약 이거는 괜찮네요 그 이상한 버섯집이랑 미스틱한 중화제 청 아, 이렇게 보면 안되겠다 도구도 알아야 되죠 그렇네, 잘못 봤다 다시, 메가 크래프트가 그냥 만들어낼 건데 천평이 필요하구나 아하 그 양이 많아질때는 그 양을 재는 천평이 필요하군요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코메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필요하고 포트플럼 같은 경우는 포트플럼 같은 경우는 아마 천평이 필요하겠죠 이게 유리기 필요하군요 영양제 마늘 아, 마늘 그래 마늘 드링크구나 그 다음에 알테나의 상처약 이거는 알테나의 물이랑 증류수랑 또 뭐였죠 안 만들어봐서 이건 얼른 만들어야겠다 샤리오 기름이란 중화제 기름은 있나? 기름은 있죠 저번에 많이 만들어놨는데 기름은 있어 그 다음에 레벨1 성게 불속성 같지만 웬일인지 불속성 성게만 필요해요 벌꿀은 이 근처에 있을텐데 일단 벌집 두개랑 원심블레기 이거는 그래 약간 베이킹 관련 같으니까 원심블레기 분유는 원심블레기랑 유리기구네 얘는 아하 또 힘들다 샤리오 밀크랑 뽄디뽄네구슬 그리고 분유는 타사먹으니까 유리기구 헤헤헤 술의 근원 술나무 해수액과 원심블레기 요글링크는 요구르트랑 원심블레기 어디있니 여기있다 요구르트 침엽수 과육 맞아 맞아 유리기구 뱀술 헤헤헤헤 이것도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수레균원이랑 모험자의 술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유당 유당은 뭐 쉽고 정화탄이 좀 어렵겠네요 정화탄 램프랑 풍구가 필요하구요 이게 좀 헷갈리겠네요 가슈목탄 제글러스풀 소금 정화를 하는거니까 소금도 필요하고 목탄도 필요하고 제글러스풀만 외우면 되겠다 좋아 좋아 대충 된거 같은데 이제 아까 봤던 알테나의 상처 한번 만들면 될거 같아요 그동안에 뭔가 만들게 있을까 날짜는 23일 조금 더 지내도 돼요 4일정도 지내도 되니까 별 목걸이 한번 만들어보죠 묘목속도 필요하긴 한데 이틀 걸리네 일단은 별 목걸이 만들래 나흘 걸리고요 루페와 세공도금 어 잠깐만요 물을 좀 마셔야겠다 흐흐흐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했죠 빠르게 별 목걸이 만들래 루페와 세공도금 사용한다 4일 걸려 아 맞다 알테나의 상처하게 만드는데 얼마걸리는지 모르는데 3일안에 만들 수 있을까 잘 됐을까 오호 예쁘장한 목걸이네요 오 레벨업 했구요 잠깐만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영양제가 아무것도 없죠 큰일났다 영양제가 없다 알테나의 상처하게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 나흘 걸리네 이번 시험은 조금 힘들겠네요 영양제가 없어서 아 좀 생각을 잘못했다 어쩔 수 없죠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영양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 수가 없고 그래 너 해배를 또 있니 아 얘를 여기도 두 상태로 내가 갔구나 아이고 또 이러면 안되는데 그거는 만들어줘 요 목서 그러면은 한 3일 4일 4일간 뭐 만들까요 애증에 영양제 만들까 아 오리지널 척 한번 해볼까 아까 뭔가 서식을 들었지 아 하필 C가 필요하구나 그래 C는 안되고 아까 그러면은 독약이었죠 죽는거 독약이 되는 독약을 넣고 마비약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잠을 자게 만드는 숙연약을 넣고 수면 안면향인데 없다 이것도 재료가 필요하구나 재료가 없어 흐흐흐흐흐 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오늘은 그러면은 레시피 조합을 해볼까요 아까 포트플럼에 조금 그랬죠 많이 형태가 안 좋았죠 레시피 조합으로 들어가서 아니 브랜드 조합으로 들어가서 아 근데 재료가 없는거 같은데 플럼도 없어 하고 싶은게 아무것도 안되네 흐흐흐흐 영양제 만들자 두개 필요하니까 만들래 뭐 시험 끝나고 와서 조합을 하면 되니까 잘 됐을까 좋아좋아 좋아좋아 분명 아까도 만들었는데 다 써버리고 흐흐흐흐 이제 알테나에 상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만들면은 나흘이 지나가죠 그러면은 이틀 뒤에 있을 시험을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오 근데 벌써 시간이 또 퇴근시간이네요 오늘도 되게 의뢰에 쫓기면서 조합에 쫓기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흐흐흐 다음화에서는 3년째 3년차 시험을 좀 보구요 음 그래요 못단 조합도 맞아 하고 또 이번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카스테니에로 한 번 더 떠나볼게요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될 것 같다 조금 남을 것 같아 성게 이 정도일까 예 아 좀 남았다 아 오 벌써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